여기는 안성맞춤 야구장입니다 모아산업의 투수 지금 몸을 걸고 있는 모습이구요 연습구구를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속판에 구속판에 구속이 지금 135, 140 지금 이렇게 찍히고 있는 투수 자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자 김기섭 홈런 예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맞았어 승훈아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32의 강속구에 헛스윙을 하면서 권지훈 1번 타자를 3진으로 돌려 세우는 어게인의 윤신근 투수입니다 빠른 볼의 투수 스윙 스타트도 상당히 좋아야 덴미팅 외쳤구요 자 바깥쪽 트레이 3진으로 잡아내는 윤신근 투수입니다 높은 볼의 스윙 자 라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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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드에 밀리면서 대구 어게인 대구 하자 파울킵 아웃되는 최성규 5번 타자 했는데 별이 5경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변화 자 다른 볼 높은 볼에 과연 누구의 승리로 투수의 윤씨가 승리를 거둡니다 또다시 삼진으로 봤구요 2구 자 또다시 141이 찍히는 강소쿠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윤신근 투수입니다 자 됩니다 앞선 이니에 여유있게 수비를 잘하다가 송구 한번에 자 실책이 자 빠른 본볼 투 스트라이크 자 스윙 나아웃 그러나 타자는 줄지로 갈 마음이 없구요 이렇게 윤신근 선수에게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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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타자 윤광수 쳤습니다 자 1로 수 앞당 콜로 아웃되는 속구 삼진 예상했지만 삼진은 아니었고 근데 약간 슬라이너스는 주고 있지만 삼구 삼진으로 권지훈 선수를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또 삼자범패 이닝을 만들어내는 윤신근 선수 웃으면서 헉아웃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